아니, 분명히 시바이누는 지금 힘든 상황인데 도대체 왜 갑자기 시바이누가 담긴 시갑을 훔쳐가려는 사기성 웹사이트가 대거 등장을 하고 있고 시바이누의 거래량이 급등이 아닌 그냥 폭발을 해버리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시바이누 홀더분들 요즘 우리 같은 시바이누 홀더들에게는 솔직히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지고 있죠? 올라갈 거면 시원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거면 차라리 시원하게 떨어져서 추가 매수를 할 타점이라도 주고 복구를 해주던가 뭐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지지부지나 하면서 재미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금 차트상 희망적인 부분은요 전전고점인 이 파란색 선 이 부분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힘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이 힘을 바탕으로 제대로 반등해주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전고점? 이거 우습지 않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솔직히 요즘에 우리 쉽지 않죠? 진짜 시바이누 이거 올라갈 녀석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도 지지부진한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솔직히 이런 의심 분명히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다들 죽는다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시바이누의 거래량이 급증이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온체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바이누가 최근 일주일간 손 바뀜, 즉 주인이 바뀐 코인이 무려 17조개가 넘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로만 따져도 5,40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게 단 일주일 만에 발생을 한 거래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거래량에 대해서 분석가들은 새로운 제휴 및 주요한 거래소에 신규 상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엄청난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항상 핫한 곳에만 출몰한다는 똥파리들 역시도 꼬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바이누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만큼 시바이누가 들어있는 지갑들만 노린다는 사기성 피싱 웹사이트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데요 자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하나하나씩 사모은 시바이누 비록 지금은 힘든 모습이지만 결국 나비도 애벌레였다가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나비로 우아하듯 지금은 번데기 상태인 시바이누 당장은 굉장히 밉지만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줄 시바이누를 절대 사기꾼들에게 뺏기지 말자고요 시바이누는 반드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상승은 우리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줄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똥파리들이 엄청나게 꼬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바이누의 이 엄청난 상승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리 길지 않을 것이고 오래가 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힘든 시간 조금만 함께 버티자고요 어떻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엄청난 내용을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자님들 주식 투자해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주식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은 국내 증시, 해외 증시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세력이지만 코인은 보통 기관과 외인 그리고 진짜 돈이 많은 개인을 합쳐서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구독자님들 만약에 주식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과거 거래 내역과 현재 현황, 그리고 현재 거래 중인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이 매수하는 걸 함께 들어가면 되고 그들이 매도할 때 함께 나올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코인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정보, 솔직히 저만의 노하우여서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구독자님들이 정말 저를 믿고 많이 좋아해주셔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바로 공개를 할게요 이 사이트는 듀니라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알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위에 검색란에 디피 모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막 뜨죠? 여기에 뜬 것들은 모두 암호화폐 분석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맨 위에 뜬 이 분석가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팅을 해놓은 일종의 알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 토큰 어드레스라고 즉 알트코인 거래 기록이 담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야 하는데요 그 주소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코인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역시 민코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시바이누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들이 뜨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듄으로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주신 다음 왼쪽에 날짜를 10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 가지의 정보들로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화면을 내리시면 이쪽에 지갑, 빼 증가수, 가격 변동들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고래들의 지갑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리시면 추정 이익 상위권 100개 그리고 거래량 상위권 100개 지갑의 주소들도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솔직히 진짜 큰 맘 먹고 공유해드린 겁니다 자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렇기에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인의 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를 찾으러 가보시죠 방금 이 듄 사이트에서 시바인으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간 여기 수많은 지갑들 보이시죠 이 주소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디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듄에서 알아낸 주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라 노가다도 굉장히 심하고 눈도 엄청 아프고 진짜 귀찮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 위해 미리 다 검색을 해뒀으니 쉽게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보다가 고래로 예상이 되는 주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여튼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디뱅크에 붙여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좌 정보가 나오죠 현재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약 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대략 13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시바이누에 투자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코인으로 약 140억 가량을 들고 있다? 140억 가량이 정확하게는 136억이죠 이 금액이 네 집 개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상 몰빵을 해둔 거잖아요 장담하는데 이 지갑의 주인은 지갑이 한 개가 아닐 겁니다 고래들이 지갑을 나눠서 여러 개로 그냥 돈 좀 있는 개인이냐 거래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시바이누만으로는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요즘 가장 핫한 페페코인도 찾아봤는데요 페페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 고래는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려 3,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비중을 페페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그 지갑들이 어떤 코인에 대량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코인을 언제 파는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고래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는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래들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쉬운 코인계의 큰손들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친 암호화폐 선두주자이자 미국 대선 후보이며 재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갑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인의 파더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 전재산을 올인하고 남들에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라고 강조를 했던 다빈치 제레미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무 언니 캐서린 우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선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억 혹은 조단이로 투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부자들 이들의 지갑을 추적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중복된 코인을 찾아 만든다면 그 코인으로 우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알려져 있지 않는 코인 지갑으로 유추되는 지갑들을 찾아냈고 그 지갑에는 굉장히 생소한 코인 몇 개가 겹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그 코인들의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작년 말에 올라온 미국 CNN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중 한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대중들에게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코인이었으며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코인이 차세대 코인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아 이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이 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는 자체 필터가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747-3347 010-5747-3347 이 번호로 문자 7 넣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칭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에 공유를 해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혹시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분이 계신다면 그냥 이 코인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난 이후 이 코인이 얼마까지 상승하는지 그건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신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억만장자들이 선택을 한 그 다음 코인을 받아가시면 되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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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